동대문구가 출근 시간대 버스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출근 맞춤형 버스인 다람쥐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람쥐버스는 다람쥐가 체바퀴 돌듯 출근 시간 동안 혼잡한 노선만을 반복 운행하는 버스로 장안이동 주민센터부터 장안평역, 촬영소 사거리,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반복 운행합니다. 그동안 10분 이상 소요되는 배차 간격으로 출근 시간대 승객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함에 시달렸던 구간으로 군은 만원 버스의 혼잡도를 낮추고 편리한 버스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해 추가 운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